네 좀 거북한 질문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본인 얘기긴 한데요. 토론회 때 밝혀졌습니다만 손바닥에 왜 임금왕자를 쓰셨던 것 새긴 사실이 논란이 됐었는데 아직 의문이 해소가 됐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에 어떤 무속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무속 연료 의혹이 정말로 억울하다면은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손바닥에 이렇게 글자를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지자에게 직접 좀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동네 할머니인데 제가 외토에 사시는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도 너무 좀 입장이 곤란한지 나타나질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국정이나 공적인 일에 제가 지금까지 검사로서 해온 일들이 법정에 가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오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뭐 무속이나 이런 거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는 것은 그런 제가 그동안 살아온 공직 경로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지자가 아니건가 그런 남아있는 의문을 해소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리더십인데 후보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천모들도 중에 누가 아파트에 계신 그분한테 확인서를 가다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또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분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다 쫓아가서 카메라 들이대고 막 할 텐데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질문 이어가기 전에요. 지난번 당내 토론회 하실 때는 손바닥을 이렇게 공개를 이렇게 의식적인지 모르지만 공개를 하시는데 오늘은 상당히 다소 부족하게 계신데 보십시오. 제가 그리고 그날 MBN TV토론이었는데요. 분장실에서 MBN 부장 한 분이 저한테 손에 왕자를 크게 쓰셨네요.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분한테도. 감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지울까? 맞까?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수업장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MBN 관계자가 이걸 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잠깐 지나가고 나는 거라서 그걸 뭐 그게 소문이 났나? 그래서 이게 아마 제대로 보도가 된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하여튼 MBN 부장인지 북장인지 한 분일 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원희룡 지사가 분장하고 있고 저는 소파에 앉아있는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 국정농단 특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지를 놓고 후보자께서 천공이란 사람에게 자문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혹시 비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닌지 아울러 평소 중요한 의사결정 하실 때 스스로 고민해서 하는지 아니면 누구의 조언을 많이 듣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검찰 사건 처리면 이미 이제 퇴직을 하고 변호사를 안 하고 계시는 아주 완전히 류타이어 하신 분들이나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나 후배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해온 일들은 같이 일한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할 일이지 누구한테 제3자에게는 이게 여러 가지 보완사항도 있고 해서 그건 의논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기 전에 특검의 수사 권한은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모날 그 사안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천공 부분은 세상에 알려진 것과 일방적인 주장에서도 있고 후보님 대답 사이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걱정을 만약 어떤 당서에 계신다면 걱정을 이끌어서 리더십의 주요한 척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리더십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만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높습니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은 한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윤 후보의 비호감도도 높습니다. 윤 후보 보시기에 본인의 어떤 점이 이런 비호감을 초래한다고 보시냅니까 제가 검사로서 제직할 때는 어쨌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100% 충족을 시키는 것이었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오히려 그런 검찰에 있을 때의 단호함이 오히려 국민 통합을 이루고 또 미래의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저 역시도 그동안 정치를 시작한 이후 몇 달 동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내부 경선과 본선을 치러오는 과정에서 지금도 아까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참 저에 대한 이런 흑색 손전도 이것이 많은 매체를 동원한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동원한 그런 부분도 정말 일일이 다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별어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게 사실은 총장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19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그때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놓고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도 저희 무슨 캠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지금 당이 이제 좀 전격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전적으로 제가 당 중심의 선대위를 뿌리다 보니까 하지만 아직도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이런 흑색 선전이 막 들어올 때 그거를 일일이 대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부족한 점과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저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